일단은 한 번 경쟁을 해봅시다 진짜 오랜만에 와 진짜 오랜만에 경쟁하는 것 같은 느낌? 기다리는 동안 데스매치 나 왔어 나 왔어 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? 그래도 5분 안에 잡히겠지? 빨리 잡힌다던데? 대박이 어 대결에 나가기야! 그래 데스매치가 그나마 재밌겠다 너 어디 가?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하하하하하 와워악 아니 무슨? 안 잡혀! 딜러가! 와 심심해 죽겠구만 얘 누가 딜러 빨리 잡힌다 했어 뭐 같은데? 실버는 20분 걸렸다고요? 님아 실버가 사람인 키키키키키키키키 하하 죄송 죄송합니다 힘이 있으면 어떻게... 어 잡혔네 하아..드디어 잡혔다 좋았어 오랜만에 겐지를 해볼까? 겐지 와 겐트 오랜만이다 트레이 하이 누구 내 모르나 실망이 뜨다 카이 제가 사투리를 배웠어요 뒤에다가 카이를 붙이면 사투리가 된다는 개소리를 들은적이 있거든요 니네 모르나 카이 아 나 실망이구만 카이 누구 네 니랑 굿밥 한 그릇 먹었다 카이 네 굿밥 안먹는다 니 미친나 니 뭔데 안먹나 카이 아 점피해야겠다 오케이 잡았다 아 이거 수면이 아니었으면 자꾸 돌아오는 건데 와 아아 아아 여기 왜 맥크리가 있냐 아아씨 이러면 안되는데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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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일이야 요즘 다이아 왜이래 나도 그렇고 다이아 왜이래 어라? 근데 왜 내가 딜금이지 라고 하려고 하는거지 너 그치 너 딜러니까 딜금이지 자식아 그냥 항상 맥크리 하는게 나을거같애 안돼 더이상 그만 말해 어허 뭐 나 뭐다 나 무슨 동이다 은이다 금이다 그만만해 들키니까 그만해 너네 이제 요렇게 범인을 찾아봤자 좋은거 없어 이게 우리나라의 오버워치의 문제랄까? 왜 범인을 찾으려고 하는거지? 제대 내가 범인이라서 하는말이 아니라 어이 조명이 조명 등장 용기자로 질 못됐는데 자네 아니다 나 초반에 딜금이었다가 일단 게임 보고 아 이걸 범인인걸 들켰네 근데 나도 뻘져떠서 미안하다 근데 애들이 착하다 애들이 포기를 한걸까? 자 어머나 내려와야 될거 같은데 우리 여기서 내려가있다 여기로 내려가야죠 그래야지 안전하게 내려갈 수 12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진거야? 너무 허무하게 졌네 달라진게 없는거 같은데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오버워치 패치를 해서 달라진게 없는거 같은데 야 이 일에 그냥 폐지하자 제프형 답이 없어 할거 없는사람 짜잔! 손! 진짜 오버워치 점유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. 내 생각엔 서든어택한테 지는 거 아니야? 이러다 서든어택한테 지는, 킬든어택한테 지는 거 아니야? 오버워치 점유율? 자, 여기서 6위 메이플스토리, 5위 서든어택, 4.14% 4위 오버워치, 6.44% 야, 2%밖에 차이 안 난다, 이제. 와, 14분 24초만 예잡혔어. 와, 이게 게임이냐, 진짜로. 오오오오오오. 달라진 게 없는 게 아니라 더 심해졌잖아? 나는 그래도 13분은 넘긴 적이 없는데. 와아, 심각하구만? 그래도 이따 게임은 게임이니까 열심히 해보자. 겐지. 겐지를 하는 수많은 유저들이 있었다. 그 중에서도 유독 빛나는 3인방. 사람들은 그를 조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. 왜 한숨 쉬지? 왜 한숨 쉬는 거지? 어이가 없네, 왜 한숨 쉬는 거지? 아 나 근데 왜 나 그거 안되냐 왜? 팀퍼가 또? 어차피 저거 아 분위기 험악하구만 험악해요 아 깜이 잡을 수 있었는데 와! 아 나 이거 시프트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네 지지! 야 11분 기다렸는데 2분인가 3분만에 지지 발언 야 소녀시대도 이거보다 지지를 빨리 치진 않았을거야 아아아아아아 14분만 14분 기다렸는데 뭐 어떻게 매칭이 된거야 도대체 와우 이제 이건 유튜브 각도 안나온다 일상이라서 이렇게 기다리고 하는게 뭘하지 진짜? 답이 없는데 이거는? 이건 수능보다 더 답이 없는데 야 수능은 답이라도 있지 이거는 답이 안나와있는데 이거는? 이건 공부를 해도 될게 아닌데? 1위도우 2애씨 님들이 골라준메 꺼져 아아아아아아아아 슬퍼 근데 걘지 어 나차례인가? 지쳐 나차례구나 노우 개무차 나보다 못했냐 야 개무차 가만히 있어 임마 야 너도 못했으면서 왜 나한테 그래? 야 나는 임무기어 처치 임무기어 처치 무료 금이라고? 한명만 자르자 한명만 이건 너의 자존심이 걸리는 문제야 이거 너의 자존심이 걸리는 문제야 나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시 잘났다 보이네 키읍 하나 쳐줍니다 키읍 와아아아아아 키읍 하나 쳐주고 키읍 하나 쳐주고 마아아아 보이네 믿 혼자 ㅎㅎㅎ ㅇㅋ 역사를..역사를 써메여갈 기적 이케 아하아아아아앍!!!! 살리겠지 메드 씩 어 살렸네 зас살렸다 와 Até 어머나 너 너 너 너 너 넌 너너너너너 멜려온다 아 outlet 아 보고 있어 게르나 나에게 힘을 줘 침착해 잡을 수 있어 세문아 간다 간다 한조 간다 위도우를 여기 뚫었어 하지만 저기는 좁은 지역 여기는 위도우가 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넓은 지역이고 상대가 방심할 수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이곳은 지역이 비교적 좁고 비교적으로 여기는 상대가 방심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위도우보단 한조를 드는게 좀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어어! 진짜 개 억울하네 아어어어어! 찾을 수 있었는데 한명째라고 한다! 냐옹! 흐하하하하하 으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가야 용룡아아! 어어어어어어! 뇽뇽뇽이 오케이 야 이걸 어 이걸? 야 야 야 야 이거 진짜 이거 야 내가 두명 잡았다 어어어? 안돼 분 Rabbit impulmber 근데 나 이렇게 개 잘 branding 나름 막 확성했는데 잘라줄 건 잘라줬는데 와 나 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왔냐 경쟁에서 몬스터요? 몰라요 저도 제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이제 내가 경쟁전화 하는 건지 이게 나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니 오버워치라는 걸 모르겠어 이제 이거는 몇 년째 우려먹고 있냐 그냥 위치라도 바꿔줘라 여기 토르빈 있고 여기 메이 있고 여기 루시 있고 여기 트레이스 있고 위치라도 바꿔줘라 똑같네 맥크림은 뭐야? 너 거기서 뭐하니? 뭐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솔직히 막 밸런스 팬츠라고 해서 막 리메이크가 된 건 아니잖아 그냥 조정만 한 거잖아 조정만 그것도 엄청나게 오진하게 질질 끌어가지고 나왔는데 막상 오버워치 재미에 달라진 건 없음 신캐는 언제 나와 그니까? 아 그러니까 신캐가 안 나오네 오버워치 2를 지금 만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카트라이더 2로 만드는 넥슨조차도 카트라이더 1은 업데이트 계속 해주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내가 나중에 PC방 가서 오버워치 하고 있는 사람 찾기 컨텐츠 해볼까? 경쟁전화는 있는 사람 내 생각 없다 누가 PC방에서 오버워치를 하냐 야 유튜버들이 등을 돌릴 정도면 심각한 건데 진짜 뭐 나야 뭐 나야 뭐 다른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나 정도야 이제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까 뭐 상관없다 치자 근데 오버워치를 주력하시는 분들이 오버워치를 안 한다? 이거는 진짜 그 사람들도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 업치보다 건지가 점유도 붙들 니마 그건 아님 그건 아님 비교해 이걸 비교하셔야죠 예? 와 10분이 지나 도로 안되네 이거 더 심각한데? 왜 더 오래 걸리지?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? 제 생각에 신영웅을 한 번에 발표할 것 같아 한 번에 많이 그 전에 애들 다 떠나 유저 다 떠나겠다 와 드디어 잡혔다 뭐하지? 나 진짜 위도우나 해볼까 오랜만에? 아까 위도우 잘 됐는데? 아까 위도우로 갑자기 캐리를 했어 자 일단 한 명 따고 와야겠죠? 위도우는 간지? 자 이거 원래 딴 건데 생크라 살았다 자 닦고 한 명 한 명 잘랐어요 한 명 잘랐어요 야 답이 없는 야 다행이다 나도 답이 없었는데 상대 위도우도 답이 없어서 다행이다 휴 와 다행이다 고마워 위도우 역시 같은 영웅끼리는 이런 우정도 있어야지 원래 제 Hip gen 아 뭐야 아uur 뒤로왔네 얘? 왜 요즘에 이렇게 돈이야 애들이? 이케 뒤로 도는 게 유행이야? 하아 너 친구 아니야 다시 너 이제 다시 절교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서 아iten不 이베 내BeOOM 잠깐만 회의 어디? 잠깐만 이거 또 진다고? 잠깐만 또 진다고? 잠깐만 나 에바야 나 진짜 한 번만 이기고싶어 지금 으으으으으으음 한 번만 Superman 이기고 싶어요 우어어어알呉 한 번만 아하핳하핳하핳하핳 지금 왜 안들어가지냐 와.... 이거 진짜.... hp 나 쏜는데 와 mobilize께 와..確 juste heeft 아 아 아 아 아 이걸 이걸 못 이겨 설마? 왜 못 이기지 도대체? 오케이 야 겐지 잘랐어 겐지 잘랐어 아이고 야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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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죠! 잡았어요! 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아! 한명 잘랐어! 이거 이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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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에 음이... 음이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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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헤베킥은 너무 많다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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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.. 흠흠 흠하하 흠흠 흠흠 앞으로 앞으로는 경쟁 안 할 거야 경쟁 안 할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